주말에 저희 집에서 고기 파티하는데 올 수 있어요? 네, 그럼요. 좋아요. 메뉴는 삼겹살이랑 김치찌개예요. 맛있겠네요. 일찍 가서 도와줄까요? 괜찮아요. 저하고 제시카가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요? 고마워요. 집에 가위 있어요? 저희 집에 하나밖에 없어요. 네, 있어요. 제가 가위 두 개 갖고 갈 수 있어요. 네, 고마워요. 참, 스티브도 초대해요. 스티브는 주말에 서울에 없어요. 친구하고 놀러가요. 아, 그래요? 다음에 초대해야겠어요. 네, 그럼 주말에 봐요.